1999년 8월 30일 새학기가 시작되던 어느 날 오전 인적이 드문 도로에 초등학교 수업료 수납을 마친 은행 직원과 교직원은 은행으로 돌아오던 중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총과 칼로 무장한 강도들은 인근 학교에서 수납한 등록금을 모두 털어갔습니다. 그들은 사민족 강도로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며칠 뒤 이곳 마을의 주민 13명이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창해는 평범한 농민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네 어르신을 소개로 결혼했으나 어머니는 무뚝뚝한 아버지에게 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던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창혜를 놔두고 새벽에 도망갔습니다. 창혜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는 창혜의 두 팔을 잡으며 너 두 번 다시는 엄마 찾지마 그런 것은 엄마도 아니고 그건 사람도 아니니까 더 이상 찾지마 알았어? 다시 한 번 엄마 찾는다고 징징대고 그러면 너 창고에 가둬버리겠어 알았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찾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창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창혜는 학교만 다녀오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애매없는 자식으로 항상 놀림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창혜의 가슴속은 멍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창혜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그들에게 다가가기 꺼려했고 그러다 보니 내성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묵한 아버지는 삐뚤어진 아들의 행동을 보고도 무관심했습니다. 창혜는 성장해가면서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전화번호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싶은 아들에게 죽기 전에 아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낸다 그때는 너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새벽에 집을 나왔다만 엄마는 지금 암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정리하고 있단다 창혜는 문자를 보는 순간 분노같이 밀었습니다. 네 밀어 이제 와서 엄마라고 돼지기 직전이 돼서야 아들이라고 아들을 찾아 문자를 확인한 뒤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엄마라는 자격도 없는 것들 창혜는 어머니의 문자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지워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더욱 반항심이 커진 창혜는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 창혜는 친구들과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도둑질 당시 여러 곳의 금품을 털었던 터라 법원은 창혜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창혜의 아버지 이모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혜의 마을에는 창혜의 범죄 행위로 수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술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도 이모인이 다가오면 술잔을 들고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야야 저쪽으로 가 야야 도둑이 내비 오잖아 야 빨리 가 빨리 헤헤헤헤 빨리 가라니까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주민 사람들은 모두 집성촌 가족이었습니다. 대부분 삼촌과 조카들로 구성된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잠들었던 이모인은 창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누구요? 침묵이 흐르고 인기척이 없자 이모인은 이모인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이 열린 소리가 나자 유리창이 깨진 소리와 함께 도둑놈들은 줄잉랑을 쳤습니다. 누구냐? 야야야 도둑둑 도둑둑으로 이모인은 집 밖으로 나와 도둑을 쫓아갔으나 이웃 주민들은 담장 넘어 고개만 내밀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모인은 깨진 유리 조각을 썰어 담으며 가져갈 것도 없을 텐데 왠 좀 쫓은 놈들이 이렇게 들지 이모인은 깨진 현관 유리창을 바라보더니 갈등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저 유리를 갈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휴 뭐 도둑놈들이 들어봤자 가져갈 것도 없을 텐데 유리창은 무슨 일 없으면 그냥 없는대로 지내줘 봐 이모인은 깨진 유리창을 무관심하게 방치했습니다. 그 뒤로 이모인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3일 뒤 이모인은 잠자고 있던 중 또다시 거실 창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모인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 도둑놈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모인은 도둑놈아 전에 유리창을 깨고 도둑질하러 왔던 도둑놈이구나 이모인은 도둑놈에게 잔소리를 해대며 도둑놈의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너는 지원이 삼촌 아들 아니냐 이모 할 짓이 없어서 삼촌 집을 털어 당장 당장 경찰서 가자 이놈아 가서 아빠한테 혼도 좀 따야겠다 도둑놈이 홍채는 이모인이 방심에 있는 틈을 따 손에 쥐었던 칼을 휘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뒤돌며 휘두른 칼은 이모인의 목을 베었고 이모인은 그대로 콧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홍채는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뒤로 며칠을 두려움에 떨었던 이 홍채는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감옥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장애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이 전부였던 장애는 모범수로 석방되기 위해 밤낮으로 굳은 일을 다했습니다. 3년 뒤 장애는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선 장애는 이것들이 집에 있어야 할 텐데 장애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홍채 집으로 향했으나 홍채는 이미 감옥에 가고 없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복수할 길이 없었던 장애는 계획을 수정합니다. 장애는 홍채 집안에 천천히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홍채가 감옥에 가자 혼자가 된 그 부인은 항상 외로웠습니다. 장애는 홍채의 부인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했습니다. 홍채의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버리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어 자상하고 본인을 챙겨주는 장애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활활 타올랐고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그녀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루잉 우리 둘이 먼 곳으로 떠날까? 멀리 떠나서 행복하게 살까? 너만 원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어 홍채의 부인 루잉은 장애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란 감정은 혼자만의 사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수를 생각한 장애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홍채 부인은 장애를 따라 행복한 꿈을 꾸며 먼 도시로 도망 나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어렵지만 잠시 이곳 여인숙에서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아보자 며칠 뒤 장애는 홍채 부인을 데리고 안마시술소로 들어갔습니다. 장애는 안마시술소 사장에게서 돈을 건네받던 후 가게 앞에서 돈다발을 흔들었습니다. 돈은 안 세봐도 되겠지? 호두숨을 쳤습니다. 장애는 기차를 타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마련한 장애는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1999년 8월 31일 장애는 공범들과 함께 외진 도로 가로수에 숨어있다가 강도 행각을 계획했습니다. 때마침 인근 초등학교 등록금 6만 9천 위안 한화 약 1,240만원 수납을 마치고 나온 은행원들의 돈을 강탈했습니다. 돈 맛을 보게 된 공범들은 돈을 나눠가진 뒤 장애와 함께 후난성 샤오야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공범들은 이창해 삼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밤 마을에서는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장애와 공범들은 축제 중이던 삼촌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장애는 홍채의 아버지 멱살을 잡고 장애와 공범들은 축제 중이던 친척 13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중 상해를 입고 도망나온 친척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으나 강도들은 모두 도주한 후였습니다. 9월 1일 새벽 숲속에 숨어있던 장애일당은 아버지 산소에 절을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택시를 탔습니다. 에이 기사영반 장사시로 갑시다. 택시기사는 놀라며 장사요? 그 뭔 일을요? 택시기사는 일단 출발은 했으나 뒷좌석의 손님들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옷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자꾸 의자 밑에 칼 같은 곳을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손님을 힐끗 보았습니다. 피곤한 듯 목을 뒤로 젖히고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두려운 마음에 도시를 빠져나가기 전 핸들을 꺾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장애일당은 경찰서 앞에 도착 후 구속되었습니다. 클락션을 울려대는 택시기사 때문에 경찰관들은 창애일당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창애와 일당은 1999년 11월 훈안성 신소연의 저영장에서 긴급저영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